이번 순서는 세계문화예술연합회 울적장 수여식 및 임원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부터 같이 준비하셨다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래 상임고문님, 손형란 상임이사님, 김지식 상임고문님 세 분입니다. 울적장 수여식은 우리 조무솔 총재님께서 오셔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먼저 감기래 상임고문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위촉장, 감기래 상임고문. 귀하는 문화예술의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로 세계문화예술연합회에서 이와 같이 위촉하오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세계문화예술연합회 축하드립니다. 손형란 상임이사님, 위촉장 손형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식 상임고무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위총장 김지식 상임고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22년 6월 7일 세계문화예술연합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